이 세터가 더 추측이 됐었는데 새롭게 좀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터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기전에 먼저 독일의 국가연주가 있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올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상대 독일의 국가연주가 있었습니다. 이어서 대한민국의 애국가연주가 있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